도대체 왜 이러세요? 이번에는 생활 속 적반하장 사례를 모아봤습니다. 영상 보시죠. 한 남성이 지금 차 쪽으로 오죠. 여기저기 막 두리번 두리번 살피고 있습니다. 차를 향해서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. 퇴퇴! 아밀라제 듬뿍 담아서 타액을 발사했습니다. 아우 세상에 도대체 왜 이랬을까? 바로 자기 차 옆에 바짝 주차를 했다고. 팀장님, 열받는 것까지는 오케이. 하지만 선을 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남의 차에 침뱉는 거, 잘못된 거 확실한데요. 대구 청소년 수령관에 있는 공용주차장인데 침뱉은 사람의 차가 사실은 주차선을 위반해서 조금 넘어온 것 같아요. 그런데 침받은 차, 피해 입은 차량이 사실은 주차선에 정확히 대긴 됐는데 주차선에 대니까 아마 간격이 나가려면 좀 좁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걸 화를 아니니까 침을 뱉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차에 침뱉는 거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저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. 저거 만약에 얼굴에 뱉었다면 폭격죄도 가능한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재물선결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차에 침뱉는 행동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나더라도 참고 전화하시면 되지 침뱉으면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이시죠. 자전거 끌고 가는 남성, 뒤에 보이십니까 이거? 차들이 그냥 이 남성 뒤로 줄줄줄줄줄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. 서행을 하고 있어요. 이쯤 되면 비켜주든가 빨리 달리든지 해야 되는데, 이 자전거 남성이. 보모도 당당히. 지금 그냥 가고 있습니다. 끌고. 그러니까 이 경차가 그냥 확 열받아서 앞질러 가잖아요. 자, 보십시오. 야, 진짜 여기 길도 있어. 인도로 가면 돼요. 진짜 저도 좀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. 이 사진 보니까. 박 변호사님. 자, 이 자전거의 지위를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. 자전거가 여러 가지 지위가 있어요. 타고 다닐 때는 자전거, 차 같이 효과를 둘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끌고 갈 때는, 보행할 때는 보행자랑 같이 취급이 됩니다. 그렇다면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운영하지 않고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. 인도에 가서 저것을 끌고 가더라도 어쩌면 그게 더 맞은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상으로는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전거는 가급적이면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가야 되겠죠. 만약에 그게 없으면 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끌고 간다면 보행자와 같은 지위이기 때문에 인도로 가는 게 맞다. 못 됐네요. 못 됐어. 저건 진짜 막 시비를 거는 행동안. 되게 못 됐어요. 네, 바이 모르는 사람 같아요. 네, 뭐요?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. 네, 바이. 저 갑자기 일본어가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? 일본말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너무 이기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. 일본말 아니고 닛밖에 모르는. 자기밖에 모르는. 자기밖에 모른다. 알겠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방심이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